그리고 블렌더 내에는 프린치푸드 BSDF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쉐이더가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몇가지 대표적인 쉐이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니소트로픽 BSDF라는 쉐이더를 알아볼텐데요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우측에서 쉐이더의 종류를 바꿔주셔도 되지만 쉐이더 창에서 Shift A를 누르신 다음 BSDF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모든 종류의 쉐이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니소트로픽 BSDF라는 쉐이더를 선택해 준 다음 새로 쉐이더를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쉐이더를 Material Output에 Surface에 연결을 해주게 되면 저희가 이전에 세팅해 두었던 프린치푸드 BSDF는 그대로 둔 채로 새로운 쉐이더를 생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쉐이더를 생성했을 때 이렇게 노드를 바꿔주면서 비교하게 되면은 편하게 쉐이더를 고를 수 있겠죠 그래서 Shift A를 이용해서 새로운 쉐이더를 생성한 다음 쉐이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소트로픽은 냄비나 텀블러 병 등에서 볼 수 있는 약간 줄무늬가 진 금속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아니소트로픽 BSDF 역시 기본적으로 색상을 지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칠기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보셨던 것과 같이 러프닛을 줄이게 되면은 훨씬 더 매끄러운 금속성을 부여할 수가 있게 되고 러프닛을 올리게 되면은 굉장히 매트한 재질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아니소트로피 값을 조정하게 되면은 금속 특유의 줄무늬의 정도를 변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0으로 두게 되면은 줄무늬가 보이지 않지만 값을 어느 정도 올리게 되면은 금속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왜곡의 정도를 조절해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로테이션 값을 움직이게 되면은 왜곡 현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무늬가 회전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알아볼 쉐이더는 글로시 쉐이더와 글래스 쉐이더입니다 먼저 글로시 쉐이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글로시 쉐이더 역시 기본적으로 베이스 칼라 값을 조정해서 원하는 색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시 쉐이더 같은 경우에는 러프닛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 러프닛을 조정하게 되면은 반사되는 정도를 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글로시는 광이 나는 정도를 조정해 주는 거라고 쉽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래스 쉐이더 역시 글로시 쉐이더와 유사하지만 글로시 쉐이더에서 투명한 정도가 추가된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래스 쉐이더를 이렇게 연결해 주게 되면은 똑같이 러프닛 값을 조정해서 표면에 매끄러운 정도를 선택할 수 있지만 여기 더 나아가 그 아래 IOR 이라는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IOR은 우리말로 하면 굴절률인데요 IOR 값을 0으로 낮추게 되면은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재질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러프닛 값을 줄이고 IOR을 기본값이었던 1.45로 세팅하게 되면은 반사되는 것이 아니라 물체 건너편에 있는 재질이 보이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 생성한 오브젝트를 아래 갖다 두면은 오브젝트가 재질을 통과해서 보이는 말 그대로 투명 유리 같은 재질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투명 유리 같은 재질을 구현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 글래스 쉐이더를 사용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트랜스페런트 쉐이더입니다 트랜스페런트 쉐이더는 말 그대로 투명한 정도를 나타내는 쉐이더인데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기본값으로 세팅을 하게 되면은 오브젝트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색상을 주게 되면은 물체의 형태만 확인이 되고 그림자나 음영은 생기지 않은 채 물체 건너편에 있는 오브젝트가 보이게 됩니다 약간 투명 셀로판즈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툰쉐이더입니다 툰쉐이더는 이렇게 보시면은 구별이 잘 안 돼서 외부 hdi를 끄고 빛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라잇을 이용해서 빛을 먼저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왼쪽에는 주황색 조명을 오른쪽에는 파란색 조명을 두었는데요 여기서 툰쉐이더에서 사이즈를 조정하게 되면은 사이즈에 따라 빛에 의한 그림자가 명확하게 구별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무드 정도를 높이게 되면은 이렇게 빛이 합쳐지지만 스무스를 줄이게 되면은 음영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빛이 섞이지 않고 명확하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프린스푸트 BSTUF와 비교하게 되면은 이렇게 조명에 의해서 색상이 겹쳐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툰쉐이더로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명확하게 빛의 음영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베이스 칼라를 주게 되면은 조명과 베이스 칼라가 합쳐진 색상을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걸 활용해서 프린스푸트 BSTF나 다른 재질과는 다르게 명확하게 빛에 의해서 음영이 구분된 재질의 느낌을 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쉐이더는 바로 믹스 쉐이더입니다 믹스 쉐이더는 이전에 설명드린 여러가지 쉐이더들을 섞을 수 있게끔 해주는 쉐이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믹스 쉐이더라고 검색을 한 다음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이렇게 BSTF를 한쪽에는 글래스 BSTF를 생성을 해서 두 개의 쉐이더를 한번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래스 쉐이더에는 푸른색을 그리고 프린스푸트 BSTF에는 붉은색을 설정해준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재질이 기본적으로는 빨간색을 띄고 있지만 유리 재질로 반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록색으로 반사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쉐이더의 정도를 조절하게 되면은 만약 이 재질에 글래스 쉐이더만 적용되었다면은 이런 모습이 보이지만 프린스푸트 BSTF에만 적용되었다면은 이렇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둘을 반반 섞게 된다면은 이 두 재질이 섞여서 독특한 재질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여기서 또 한번 믹스 쉐이더를 생성을 해서 또 한번 섞어 볼 수도 있겠죠 제가 잠시 화면을 멈추고 믹스 쉐이더를 이렇게 구성을 해 보았는데요 먼저 프린스푸트 BSTF와 글래스 BSTF를 섞어준 다음에 아니소트로픽을 추가적으로 섞어 주었습니다 만약 아니소트로픽만 보이게 된다면은 아니소트로픽 특유의 무늬와 굴절만 표시가 되겠지만 이 쉐이더 정도를 줄여주게 되면은 이 아니소트로픽 무늬와 다른 두 개의 쉐이더가 겹쳐져서 투명한 필름 같은 그런 재질을 표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